힐 좋습니다 여기 빵 죽으라 빵 야식아우 너 죽을래 가비 가보려 오빠 왜 이 평이요? 아직 정착 안 되지 않았을까요? 1.5티어 2티어 느낌 저게 아마 대중들의 평 아닐까요?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은 게 숙련도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너프하자니 저티어 유저들은 못 쓰고 너프하자니 고티어 유저들은 잘 쓰고 좀 잘못 만든 것 같은 뭔 느낌인지 알죠? 예시를 들면 뭐 있지? 그만큼 어려운 게 있나?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피지컬을 요구한다가 아니라 레지컬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숙련도? 숙련도를 너무 요구한다? 아우 다행이다 그죠? 쉔이 자라졌네? 아우 쉔덕이 살았어 역시 쉔형이야 그게 없나? 고발이 없나 본데 그죠? 좋다 이거는 좋아요 좀 쓸게요 그냥 굿 좋았다 좋았어 믿고 있었다고 아 저기 안돼? 근데? 여기 곧 곧 예라 모르겠다 갈게요 QW로 잡아야겠는데 이거는 여기 빡 아 고고고 진짜 맞아 이거 여기 아 여기 있구나 그래그래 와우 맛있는데 매우 강한데 맛있다 데미지 아 까비 아쉽다 맞았으면 킬인데 그쵸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따따따 가버려 빡 맞아요 고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요 어 어디 무빙을 해 덩글 트런들 어디 무빙을 해 왜 이렇게 무섭지 뭐 올 것 같냐 왜 위에서 나오네 도와줄 사람 아 이분까지 왔네 계속 빠져들고 있어 죽자 으 이쁘다 적에 으 읏 수납이 이것에 윙이 좋습니다 좋습니다. 어? 할 수 있나 이거? 좋습니다. 여기 빵. 죽으라. 뭐야 이거. 여기 숨어있었구나. 아 이걸 피해? 어? 어 비상. 여기에 빵. 헌벌 이 녀석아. 바빙. 아깝다 그거. 뭐야 바다가 죽었네? 와우. 이거는 난 가야겠는데? 허허허. 내가. 오조 퀘스트. 절망의 소용돌이로 진 처치. 이거 하면 뭐 주나요 혹시? 마관 3.33. 그래요? 꽤 괜찮은데. 이 정도는? 어쭈. 너 죽을래. 너 죽을래. 뭐야. 걸리면 어떡해. 아 이게 안 맞다. 아까운데. 와. 데미지가. 진짜 이퀄라이전데 그냥. 아니 쪼도 가냐. 어. 어. 와우. 어어. 도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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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님들 이거. 진이 저 처치하면 뭐 있나요 혹시? 허허허. 진이 궁극기로 나 처치하면 혹시 뭐 있나? 아. 방관 4.44파가 있어요. 그래. 아. 궁으로 죽여야되는데. 미니언에 죽었구나. 백쿤. 저거요. 고맙습니다. 다소스낵. 염원파는. 사실 벤시도 가면 좋고. 올해 3코어로. 갈 수 있습니다. 이 코어는. 벤시 가야 함. 시감을 바로는 못 올릴 것 같은데 나도. 이 코어는 벤시가 필요해 보여서. 이걸 깔죠. 이게 더 세일 것 같은데 지금은. 이 정도면 괜찮다. 이런 식으로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?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? 이렇게. 네. 게르섖! 봉을 한 번 아끼죠 이거는. 아깝게. 아깝다. 아깝다. 와우 뭐야 이거는 히엠이 엄마가 와도 모르죠 이게 죽는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지 레전드 그냥 이가 대각선으로 쓰면 좀 더 긴거 아시나요? 아깝다 굿 좋았습니다 이거거든 아깝게 와 진짜 다행이다 힐 날뻔 아 가버려 가보같은 녀석 회의 스킬 모르나 너 죽을래 저는 손에 좀 보자 이거 탑 한번 달려볼게요 내가 이 타이밍에 올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을까? 아위 그래그래 여보세요 상상도 못하거든 이 타이밍에 오는거는 아니 뭐야 왜 이 집간거 아니었어?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다는거 이 타이밍에 오는거 아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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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그쵸? 욕먹어서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근데 혹시 바론갔나? 근데 가스일수도 있겠는데 바르스라서 아하 이게 이렇게 되네 아쉽네 상대가 잘 노렸다 근데 천천히 파밍하자 아 이게 안돼? 아까비 너무 아까운데? 여기서 해야될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와요 빼야겠는데 허허허허 나 텔포로 올게 차라리 그게 낫겠다 살만한데? 좋은데? 좋아요 아까비 아까비 이거를 다 죽네 상대가 근데 잘 들어왔다 아토록스가 라이즈도 옛날만 못할걸 어 좋은데? 좋아요 야 이거 용까지 갈 수 있겠다 타이밍 매우 좋고 아 이거 바로 가야겠다 좋아요 좋아요 사용 게이지 드래곤 영혼 너무 좋고 빡 자식아옹 너 죽을래 가비 가보려 빵 쥐쥐 데드웨이 또 해내셨습니까 또 당신입니까 가보려 쥐쥐 쥐쥐 아니 뭐야 말도 안 돼 이걸 샌한테 진다고? 쥐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저거요 쥐쥐 어쩌고 앱 쥐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